그 12연기를 후대학파에서 수행하는 분기점이 각각 달라요 이건 팁으로 얘기 안 하려다가 해주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엔카 센터에서는 외단아, 느낌이 오는 그 자리를 가장 수행의 당체라고 그렇게 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는데 우리 불교학파를 살펴보면 여기만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의 학파마다 다 다른데 또 어디서 수행으로 들어가겠어요? 무상고 부정무와 그거를 관찰해 삿띠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거는 굉장히 또 다른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무명을 곧바로 들어가서 쳐버리고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학파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디가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두 개예요 무명, 그 다음에 베단아 이게 이제 수행의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 방법은 찌따하고 찌따시크를 분리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어요 찌따와 찌따시크를 그러니까 심과 심소 그러니까 심과 심소는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시생, 동시멸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가 없이 하나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웨이트, 그 알아차림을 어디다가 할 것인가 그것을 심소 쪽에다가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심 쪽에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달마대사의 수행방법, 그 다음에 유식의 수행방법 특히 유식 30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성유식론의 수행방법하고 달마대사의 관심론, 혈맥론은 이 심과 심소를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혈맥론하고 관심론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청정심, 두 번째로는 여모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여모심을 다스리고 청정심을 보는 것이 바로 전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아비담마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수상행식에서 수상행은 어디에 속해요 수상행은 심소에 속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 개만 심소로 받아들이는 학파가 있어요 어느 학파죠? 경량부 유식에서는 다섯 개, 경량부에서는 또 다섯 개 심소만 받아들인 학파가 있어요 수상행에다가 제타나, 의도하고, 만하시카라, 마음에 기울임 이 다섯 개만 그래서 이 심소를 후대의 학파에서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학파마다 심소의 개수가 다르거든요 특히 경량부는 아비담마에서 얘기한 심소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수상행은 근데 심소로 받아들여요 그런지 알아요? 경예부 오은에서 수상행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마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소로 세 개를 받아들인 학파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상행을 심소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식은 뭐가 되죠? 여기서 심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심과 심소가 동시생, 동시멸이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냐면 수와 식, 그 다음에 상과 식, 행과 식 중에 하나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수가 혼자 일어나지 않고 수는 반드시 식과 같이 상도 식과 같이, 행도 식과 같이 그렇게 일어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면 뭐가 발생하죠? 탐진치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디로 마음의 웨이트, 무게를 두냐면 아는 마음 쪽으로 그 웨이트를 두게 돼요 그래서 항상 2, 6시간에 마음이 작용하는 건데 관심론의 말이에요 2, 6시간, 24시간이죠 2, 6시간에 마음이 작용하는 가운데에서 이 청정심을 보는 자가 바로 견성이다 그렇게 해서 아비담마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삿디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그 상태가 와요 여기에 대표적인 이렇게 수행하는 학파가 어디 있냐면 세우민 센터예요 세우민 센터에서는 심념처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심념처 할 때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는데 여기서 심념처를 얘기할 때 대념초경에서 여기서 몇 개의 심이 나오죠? 16개의 심이 나와요 그 16개 중에서 반절은 함께 그 다음에 함께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8개로 크게 나오는데 그 8개 가운데에서 1, 2, 3번이 뭐예요? 탐, 진, 치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뭐예요? 쌍키타 쭈그러진, 협소한 마음 그건 뭘 말하죠? 욕계의 마음을 욕계의 마음을 그 다음에 마하갔다 굉장히 넓은 마음 그건 뭘 말하죠? 색개, 무색개를 말하죠 결국은 이 16개의 마음이 뭘 말하냐면 욕계, 색개, 무색개의 어느 한 곳에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심념처를 할 때 이 탐, 진, 치 라고 하는 그런 색깔 있는 상태를 관찰하는 게 심념처인가 아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심념처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우민센터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세우민센터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말아맞다 찢다라고 그래요 그쪽에서는 그 때자네아 사회도가 빨리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거 얘기할 때는 파라맞다 찢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삼부띠 찢다 삼부띠, 삼부띠 찢다 파라맞다 찢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말하는 삼부띠하고 파라맞다가 뭐냐면 삼부띠는 탐진치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 파라맞다는 아는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에서도 이 심념처는 아는 마음을 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식 30송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좀 앞질렀는데 자량과 가행의 수행 방법을 구사론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식의 가행의 수행하는 방법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삿디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상태를 네 단계로 풀어난 것이 유식의 가행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삿디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삿디 수행이 심념처로 갔을 때는 무엇이냐 하면 아는 마음하고 알려진 내용으로 나눠지고 이것이 그대로 연결된 게 유식의 자량과 가행의 수행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달마대사는 어느 학파에 속하죠 왔을 때 해가대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쪽에 와 보니까 대국에 와 보니까 경전을 봐도 제대로 안심 임명할 경전은 없는데 딱 한 것이 하나가 있다 뭐냐면 능가경 그래서 이 능가경을 종지로 삼고 공부를 해라라고 사식권 그 능가경이죠 달마대사 가져온 것은 그리고 능가경은 어디에 속하죠? 유식에 속해요 그리고 그 후에 나와 있는 혈맥론과 관심론 학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이건 달마대사가 쓴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마대사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게 어딜까지 간다고요? 선종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삿띠의 수행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 수상행과 식을 분리하는 데에서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신여명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도는 문안이다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 단막 증애하고 그다음에 위험 간택하면 증애는 오온 가운데 어디에 속하죠? 수 혹은 행에 속하죠 증애는 그다음에 유험 간택 간택은 어디에 속할까요? 상에 속하죠 간택하는 것은 상에 속하죠 그래서 수상행 그것에 빠져가지고 이분법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돈은 저절로 부인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식이 현전한 상태라고 그래서 알미 현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삿띠 수행법이 심렴처에서 유식으로 해서 선종까지도 이어져 나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종이 다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선종이라고 해서 또 유식에 바탕을 둔 선종이 있고 중간학화에 바탕을 둔 선종이 있고 그 다음에 천태학의 기본은 무엇이죠? 구사론이에요 천태학의 기반을 둔 그런 선종이 있고 그건 누구죠? 영가대사 그 다음에 중간학계에 바탕을 둔 선종은 뭘 말하죠? 육조회능대사 그리고 이제 화음경의 바탕을 둔 선종, 주봉총밀 그래서 크게 우리는 네 가지 종류의 선종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달마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머지 선종도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건 각각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방에 가도 육화산을 하는데 다 똑같은 양식이 아니에요 신념처를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을 신념처 수행 삼았다 육화산 다 모곡사회도의 12연기 다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죠 조금씩 다르죠 근본은 같지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무명에서 또 하나는 심에서 또 하나는 수에서 이렇게 딱 거기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들어가는 12연기 쪽에서 세 가지인데 이 셋 중에 하나만 잡아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그러면 그 뒤가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또 다른 말로 집약을 하면 뭐가 되죠? 37 조도품이 되는 거죠 37 조도품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이 37 조도품이 테라바다에도 그 다음에 이게 서류체 유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류체 유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유시각파에서 대승이라고 얘기하는 유시각파에서 37 조도품의 수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때려잡아보세요 있어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 거 있어요? 찍은 거예요 누가 텍스트 본 적이 있어요? 이 37 조도품의 구체적으로 유시각에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아까 중변 분별론에도 나와 있고 유시각 30종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름만 언급하고 자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다 이 37 조도품의 수행이 나와 있고 유시각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5근이에요 그리고 유시각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 시작도 5근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십지보살도 5근이 속성한 상태다 그래서 5근이 전체의 수행을 관통한다고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십지경 여러분들 좀 읽어보셨을 거예요 십지경의 37 조도품 수행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오는 거 봤어요? 들었어요? 초지에서는 오온개공을 증득해야 초지고 그 다음에 이지보살은 십악을 닦아서 십악, 십선이 청정한 게 이지예요 그래서 이구지라고 하죠 삼지는 뭐냐면은 사선 사정을 닦아요 그래서 사선 사정을 닦으니까 마음이 밝아지죠 그래서 프라바까리 그래서 여명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지에서부터 37 조도품을 구체적으로 닦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5지에서는 사성제를 증득하고 그 다음에 6지에서는 12연기를 철견하고 그래서 이 초기불교의 그 교리가 초지에서 6지까지가 쭉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6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6지를 그쪽에서 어떤 상태를 6지라고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던 그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뭐냐면은 어니밋다 비모카 그 다음에 엇파린 니리그라하 비모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냐타 비모카 6지에서 이 경지를 체득한다고 했어요 아까 그 상유타니까에서 열반을 정의를 뭐라고 했죠 세 가지 해탈이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냐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상태가 초지보살에서부터 6지보살까지의 상태 그래서 깨달음의 상태는 내가 보니까 6지보사라고 아라한의 상태하고 같은 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7지, 8지에서는 어떤 상태가 얘기되냐면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소멸로 계속해서 의식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열반을 체되겠으니까 그래서 열반에 상주하려고 하는 것을 머무르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원력을 바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도록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7지부터 수행이에요 그러면서 의식을 중생에게 계속 돌려서 방편을 더 많이 닦아서 중생을 도와주려고 여기서부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처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유가 중간학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37조도품의 수행방법 이 수행방법이 불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념처와 오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7조도품 보디바키아 담마죠 그래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팔정도 안에 각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37조도품을 줄이면 팔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념처는 어디에 들어가요? 정념에 들어가게 되죠 사정근은 어디에 들어가죠? 정정진에 들어가게 되죠 사여의족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정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근과 그 다음에 오... 아 칠각지는 어디에 들어가요? 칠각지는 사선 사선의 마지막에서 칠각지가 칠각지가 있은 다음에 정념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정정에 가는 단계가 바로 칠각지죠 그래서 정념에서 정정을 아우르고 있는 게 칠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근과 오력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너무나 자명하니까 우리가 지나가고 오근과 오력은 이제 조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근 중 첫째가 바로 샅다하 컨피던스 신뢰 신뢰죠 신뢰는 믿음하고 페이트하고는 다르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 주관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고 믿음은 모르니까 믿는다 뭐 그런 거하고 다른 거죠 자 그러려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6불공변에서부터 나중에 구사론에서는 18불공변까지 나오는데 가장 초기적인 그 형태가 바로 이제 빠티삼비다마카에 6가지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중생들의 5가지 근기를 아는 힘 그래서 5가지 근기가 뭐죠 오근이죠 그래서 신, 정진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 정진 그 다음에 알아차림 그 다음에 산매 이제 다 5가지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지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중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잠재적 번뇌를 아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쌍신변이라고 해서 물과 불을 동시에 일으키는 지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하까루나 대연민심의 이런 신통지 그 다음에 사르반냐타 일체의 지혜를 다 일체의 것을 다하는 신통지 그런데 일체의 종지라고도 후기에서는 얘기하는데 자인하의 일체의 지혜하고 불교의 일체의 지혜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인하하고 그 다음에 불교 제자들하고 그 다투는 장면 여러분들 읽어봤는가요 자인하교도 제자와 부처님의 제자가 다투는데 자인하교도는 뭐라고 하냐면 한 찰나의 이 시방삼세를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자인하에서 말하는 일체의 종지고 우리 불교에서는 한 찰나의 마음을 기울이면 시방삼세의 일 중에 한 가지를 한다 그래서 찰나의 하나 우리는 찰나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시에 모든 것이 아니라 찰나의 그 3세 중에 어느 것을 마음을 기울이면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이 이뤄지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일체 종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한 찰나의 한 가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예의 무장의 지혜가 여섯 번째 이렇게 여섯 가지 지혜와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 10종의 턱 그 다음에 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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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를 아라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라한들에게는 없어요 부처님에게만 있어요 어떻게 이제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를 하냐면 첫 번째 짜따로 부하라로 가죠 그래서 네 가지의 그 일상적 경험 속에서 판단을 하는데 아라한은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아는 것 뒷다 뒷다 숫다 묻다 빛냤다 에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아라한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두 번째 오치온에 대한 집착이 있는가 없는가로 아라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집착이 있는가 없는가로 아라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와 아소 나나 나의 것이 있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라한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육군과 그 다음에 육군 네이처와 그 외입처하고 왜 외입처와 네이처에 대해서 집착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라한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해탈과 해탈지견 그 다음 비무읠 냐 나 다사나 그래서 해탈을 했어도 해탈했던 것을 아는 그런 지혜 그래서 이것으로서 또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이 되었는지 아는지를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섯 다섯 가지예요 하나는 네 가지 일상적 경험 두 번째 오치온 세 번째 색상의 미적법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육익과 그 다음에 육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무읠 냐 나다사나 해탈과 해탈지견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번뇌를 그렇게 제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군 가운데에서 샀다 신뢰 그 다음에 빤야 지혜 이 두 가지가 서릴체유부로 넘어갈 때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서릴체유부로 넘어갈 때 인노라는 상황을 봤을 때 언제 그 주체적인 상태가 언제 넘겨지는지 알아요 테라바다에서 스테비라바다에서 서릴체유부로 넘겨지는 때가 그때가 바로 아시오카왕 제2시 마힌다 장로 마힌다 장로에게 그리고 마힌다 장로뿐만 아니라 아홉 개국으로 불교를 미셔너리 전도 포교사를 포교사를 보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힌다와 상감이 있다고 스리랑카로 보내게 돼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주석서와 그 다음에 유능한 비극들이 1차에는 5명이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조금씩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아시오카왕 이후에는 아시오카왕 이후에는 테라바다가 인도의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원전 2세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까짜애나 까짜애나 푸드라 가전년 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설일체 유부의 그 학파를 이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사르바니다르마니 모든 법이 뜨리니깔레수 3세의 아스티 존재한다 그래서 3세의 시류의 법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그 학파가 인도의 가장 주도권을 그렇게 잡게 되고 우리는 네 번째 결집의 주도권을 가진 협존자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또 한 분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세우존자 내가 이제 4차 결집에 이분들이 전부 다 어느 학파 사람이냐면 설일체 유부의 학파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인다 장로가 스리랑카로 전법을 하러 가면서 그리고 마인다 장로의 스승이 그런 예언까지도 했어요 앞으로 인도에서 불법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불법을 남겨주기 위해서 스리랑카로 보낸다 그런 예언까지도 그것이 후기에 나왔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정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도 하여튼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은 후기에 나왔다 할지라도 불법이 이제 쇠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불법은 무슨 불법이냐면 스테비라바드 테라바다의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의 뒤안길에서 인도 역사의 뒤안길에서 가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설일체 유부가 가장 그 후에 오랫동안 마척노릇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설일체 유부에서는 세월이 흐르면서 간소화하기 시작해요 오군에서 오군 중에서 두 가지를 딱 그렇게 정리돼서 수행하는 방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신뢰를 통한 수행방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빤야 지혜를 통한 수행방법 이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건 구사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군과 오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군이 해야 되는 것은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이에요 무엇의 밸런스인가 하면은 좌우의 밸런스예요 좌우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너무 강하면 지혜를 개발시켜야 되고 지혜가 너무 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개발시켜야 되고 그래서 믿음과 지혜 사이의 밸런스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산매가 강한 사람은 방안에 가보면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노력을 잘하지 않아 외면적인 산매형들은 그 다음에 위리야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방안이 깨끗한데 계속해서 뭘 해야 될 것을 찾고 분주하게 다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을 못 찾아요 그래서 노력형은 산매를 잘 얻지 못해요 그래서 노력과 산매 사이에서 밸런스를 찾아주는 것을 누가 삿디가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좌우에 있는 것들이 밸런스를 맞춰서 건전한 차분한 인격을 갖게 하는 것 왜냐하면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떠버리게 되거든요 너무 지나쳐버리게 너무 믿음만 강조하고 그까짓 알아서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구사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라한이 되어도 믿음으로 아라한이 된 사람은 뒤로 떨어진다 아라한 테타론이 나와요 우리 아라한 테타론이 불교 역사 속에서 언제 나오죠 우리는 2차 결직 대천의 5사에서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경량부나 혹은 테라바디는 아라한이 테타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다루지도 잘 않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서릴처부는 인도라는 역사의 현장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500년 이상을 리드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달아보니까 어떤 아라한들이 뒤로 물러나냐면 믿음을 통해서 간 아라한들은 뒤로 물러남이 있기도 하고 지혜를 통해서 얻은 아라한은 뒤로 물러남이 없다 그렇게 구사론에서는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그것도 구사론에 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밸런스예요 그러면 오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오력을 이제 균형을 잘 잡은 다음에 균형을 잘 잡은 다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은 어디 팔정도 가운데 어디에서 바른 믿음이 필요하죠? 팔정다운드 정견을 정견을 성취하는 데 믿음이 필요해요 어디에 믿음이 필요하죠? 인과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은 문해에 속하고 인과에 대해 사유를 거듭하는 것은 사회 인과를 바로 눈으로 보는 것은 수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사유력이나 뭐가 떨어져도 그래서 인과를 믿지 않으면 불교는 스타팅이 안 돼요 인과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나가도 그 자리에 10년 20년을 그렇게 해도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래서 인과에 대한 그 믿음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노력을 어떻게 하죠? 인과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정견을 갖추고 있고 정사를 갖추었으니까 노력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말과 그 다음에 몸의 행위와 바른 직업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지는 전부 다 노력 각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군 중에서 네 가지가 전부 다 물론 정신적인 것도 노력이지만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노력 각지에 그렇게 해당하고 그 다음에 팔정도 가운데 정념이 있죠 그건 같은 정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념의 끝자락에 뭐가 발생하게 되죠 칠각지를 통해서 정정이 발생하죠 그래서 네 번째 오군 가운데서 정정이 있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성취하게 되면 정정을 성취하게 되면 여기서 불교가 끝나나요 여기서 끝날까요 앞단계가 더 있을까요 팔정도 다음에 우리가 흔히 여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까 마르가 이거는 도를 얘기한 거예요 팔정토 도를 통해서 팔라 과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를 사성제 중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멸성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팔정도 그 뒤에 오는 것을 그 두 개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무띠 하고 비무띠 냐 나 나 나 그래서 해탈과 해탈지견 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왜 개정의 사막이라고 해놓고 마지막 정해서 끝나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나는 남방에 있으면서 좀 많이 봤어요 특히 남방 스님들도 그런 경우 그런데 이게 뭐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게 막가 이게 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해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의 과가 바로 해탈과 해탈지견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문혜와 사회가 먼저 앞으로 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개정해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서는 문혜와 사회가 앞에 나오지 않고 그냥 실천 위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인화교 자인화교는 문혜와 사회가 앞에 나오지 않고 바로 실천적인 것을 신천적인 것 중에서 무엇을 앞으로 내세우죠 신업과 구업 그것을 가장 중시 여기하죠 자인화교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 근에 의해서 우리는 밸런스를 맞추고 오력이 팔정도의 줄을 타고 흐르면서 힘을 얻기 시작해서 그 힘의 끝이 어디에 있죠 정과 정정과 그 다음에 비무띠 그 다음에 비무띠 나나사사나 이게 바로 오력의 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를 실천하게 하는 힘 그래서 번뇌를 물리치게 하는 힘이 오력이라고 한다면 오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근과 오력은 또다시 어떻게 어디에 기속돼요 팔정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7조도품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팔정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스님이 아까 차 마실 때 우패카 질문을 했었죠 스님의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뭘 알아야 되냐면 똑같은 어떤 것을 이 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경에서는 따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존대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요게 유의 비유 까마 바바 비바바 이것을 우리가 리드 데이비드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빈에